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? 됐어요? 하면 돼요? 예쁘게 찍어주세요 다이아와 함께하는 영예공단 강림 업데이트 짠! 안녕! 나야 채연이 이번 달 업데이트하는 거 알고 있지? 영예공단 강림 업데이트 완전 새로운 영웅 데미 갓 길드보스전 5막 4장 스토리 심연의 나라 영군 완전 기대해 그럼 사전 예약하는 거다 그럼 영군에서 만나 안녕 빨리 와